I said, hey, uh-huh, you can't stop me, cause my pain, uh-huh, it's gasoline, I can't wait, no more, nobody, if you break my heart, it's one, two, three, this is just a different generation, even if you struggle with some experience you keep burning, you still have to unplug your heart, wow, it's still a hunter, you ask me what? 아 근데 이게 분쟁도 익숙해지면 와 저렇게 폭격 날라오죠 음 아군 저희 아군도 폭격에 한 명 있는데 와 저기 저격도 날라오고 여기 총알 계적 보이세요? 총알 날아오는 총알 궤적 봐봐 무서워서 어떻게 하겠어? 아아 아아 모델 700 유리대포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리대포 끼고 모델 700이나 그거 쓰면은 아 진짜 아파요 요쯤 위에서 쏠 거거든요 말이죠? 여기서? 아니 엘모 기타대도 씁니다 분쟁에서 어 분쟁에서 꽤 잘 써요 엘모가 또 충격탄을 주기 때문에 충격탄은 충격탄 나름대로의 묘미가 있죠 오케이 잡았어 한마리 잡았어 우린 농성한다 알겠지? 알겠지? 변태빌드? 어 이거 여기에는 그 빌드가 없어요 아 네 늑대님 들어가세요 어?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아 괜히 위에 올렸다 패수를 못하네 아하 좋아좋아 아 그래도 이기고 있습니다 중고방 들어가서 어 이런 뒤에서 올 줄 몰랐네 이래서 색적 능력이 중요해요 적을 빨리 찾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 누쿨했네 이런 누쿨했습니다 아 그래도 2킬 2킬 2-4 어씨 아 막판에 들어가서 괜찮겠네요 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